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문화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한주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음... 6월 중순이죠. 한국은 6월 중순이 되니까 역시 진짜 여름 스타트, 여름이 스타트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밖에 온도가 33도입니다. 33도면 밖을 좀 걷다 보면 땀이 저절로 나는 그런 날씨인데요. 한 30도가 넘어갈 때부터 아, 여름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6월의 중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 가지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래. 어떤 노래냐면은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미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미뉴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 이렇게 옛날에 높은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낮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를 미뉴라고 불러요. 나라마다 국가라고 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국도 국가는 애국가라고 해서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한 삶, 전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이런 국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할 아리랑은 국가는 아닌데 국가만큼 유명한 그리고 국가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미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거는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도 미국의 미뉴입니다. 미뉴의 특징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부르는 노래들 K-POP이나 팝송 같은 노래들은 작곡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누가 만든 건지 어떤 과정으로 만든 건지 어떤 가수가 처음 불렀는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부르고 그 옆집에 사는 철수가 부르고 또 그 옆집에 사는 영희가 부르고 점점점점 퍼진 노래라서 누가 만든 건지 왜 만든 건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아리랑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방금 클레멘타인 그리고 애국가는 이런 노래예요 하고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리랑은 제가 아리랑은 이런 노래예요 하고 탁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아리랑은 정말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마다 가사도 다르고 음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 버전들이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서울 쪽에 있는 아리랑이 있고 저기 부산이 있는 경상도 아리랑이 있고 강원도 아리랑, 전라도 아리랑 이렇게 북한 쪽에 있는 아리랑 이렇게 지역마다 아리랑의 노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종류만 그 종류만 60가지가 되고 그리고 그 노래는 3천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리랑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좀 놀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아리랑은 하나인데 이게 3천 개나 된다고? 하고 놀랄 수도 있고 아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3천 개, 3천 개를 어떻게 다 들어봐. 아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아리랑 3천 개를 어떻게 다 들어봐요? 다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알고 있는 유명한 아리랑 다섯 곡과 함께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해요. 이 특히 유명한 다섯 가지 곡들을 들어보면서 아리랑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노래인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꽤 있어서 되게 되게 재밌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리랑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런 걸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래서 만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하다가 이때쯤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설만 남아있어요. 설이라고 하면 추측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듣는 거를 생각해보면 언제 부르고 언제 듣죠? 노래를 듣는 거는 이어폰을 끼고 뭐 출근할 때 아니면 퇴근할 때 뭐 집안일 할 때 아니면 또 운동할 때 이럴 때 뭐 에어팟, 이어폰 이런 거를 끼고 노래를 듣죠. 그럼 노래 부르는 건 어떻죠? 노래를 부를 때는 글쎄요. 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놀 때 아니면 뭐 직업이 가수라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언제 불렀냐 옛날에는 노래방도 없었고요. 뭐 에어팟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할 때 농사를 지을 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하기가 너무 힘드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배고프다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어떤 버전을 들어보면 굉장히 신나고요. 막 신나게 일 끝나고 가는 길에 불렀을 수도 있고 어 뭐 일을 더 신나게 하기 위해서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신나는 버전이 있고요. 또 어떤 버전을 들어보면 되게 슬퍼요. 막 일 너무 하기 싫어 집이 너무 슬퍼 죽겠는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그 서러움 슬픔을 노래한 그런 버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랑 세 가지 한국에서는 3대 아리랑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아리랑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3대 아리랑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음악 시간에 막 맨날 배우고 외우고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했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리랑이에요. 먼저 첫 번째 아리랑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리랑입니다. 가장 오래된 아리랑 이름은 정선아리랑 이라는 아리랑인데요. 그 한국 지역 중에 강원도 지역의 정선 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아리랑 정선아리랑입니다. 여러분 함께 듣고 오시죠.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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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나를 넘겨 주게 나를 여러분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좀 슬프게 들리지 않나요? 저는 좀 너무 슬프고 힘들 때 부르는 노래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정선아리랑은 좀 슬픈 노래고 그 가사도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정선아리랑이 슬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슬프게 들리냐면 한국의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라고 하면 900년 뭐 1000년 이렇게 아주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 고려시대 때 왕이 있었고요. 또 왕을 도와주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신하 왕의 부하들이에요. 근데 이 신하들이 이 왕을 돕기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정선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나의 가족들은 다 고향에 두고 신하들만 왕을 위해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그리고 나의 아들 딸 이런 가족들이 다 고향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리웠겠죠. 그래서 이 그리운 마음과 또 왕을 존경하는 리스펙하는 그 마음을 시로 써서 읽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요. 시는 포엠 뭔가 노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시 시를 만들어서 읽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노래로 만든 게 아리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선아리랑은 조금 슬프게 들린다고 해요. 가장 오래된 아리랑이지만 사실 한국인들은 이 멜로디를 잘 몰라요. 아마 너무 오래돼서 그 노래도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따라 부르기에는 트렌드가 너무 오래 많이 지나버려서 지금은 많이 부르고 있지 않은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리랑이 정선아리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아리랑 두 번째 아리랑은 진도아리랑입니다. 진도아리랑 진도라는 지역은 한국에서 정말 아래 아래쪽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 진도 진도예요. 그러니까 이 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진도아리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송이만 피어도 꽃 피었다고 하는디 하룻밤을 지냈는디 임이라고 못할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어때요? 아라리가 난데 이렇게 꺾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꺾는 게 좀 특징인 그런 아리랑이 진도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안았네 네. 그럼 이제 3대 아리랑 중에 마지막 아리랑 마지막 아리랑은 미량 아리랑인데요. 미량 미량이라는 지역은 한국의 경상도 쪽에 있습니다. 경상도 경상도 하면 부산 알죠? 그 부산 근처에 있는 곳이 미량이에요. 이 미량 아리랑은 방금 들었던 진도아리랑과 가사가 똑같아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 가사는 똑같은데 음이 달라요. 그리고 이 아리랑 파트보다는 앞부분이 좀 유명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한번 앞부분을 신경쓰면서 잘 들어주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섯달 꽃본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어땠나요? 미량아리랑 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여기보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날 좀 보소 날을 좀 보세요 Look at me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중독성 있지 않아요? 계속 이 부분이 계속 따라 부르고 싶은 구절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날 좀 보소 이 부분이 유명한 그 아리랑이 미량아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아리랑을 듣고 와봤는데요. 이제 또 보너스로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아리랑 두 가지만 더 들어볼 건데요. 자 이제 네 번째 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아까 처음 얘기했던 아리랑이 정선아리랑이라고 아리랑이라고 아리랑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정선아리랑이라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아리랑이었는데요. 아예 강원도 전체에서 부르던 강원도 아리랑이 있습니다. 강원도 아리랑도 유명하니까 한번 듣고 와볼게요. 이 아리랑은 저는 좀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아리랑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주까리 동배가 여지 마라 부부를 쾌자고 어머니의 길을 아리아리 쓰리쓰리 하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하라리요 아리아리 아리아리 이 고개로 넘어간다 좀 귀여운 아리랑이다. 그리고 좀 이것도 신나는 아리랑으로 많이 리메이크가 됐어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 아라리요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리랑 한번 듣고 올 건데요. 이번 마지막 아리랑이 사실 가장 대중적인 대중적인 아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리랑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리랑을 들어보셨다면 이 아리랑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리랑은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경기, 서울 쪽에서 만들어진 아리랑인데요. 이게 지금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아리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본조 아리랑이라고 오리지널 아리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게 지금 들려드릴 경기도 지역의 아리랑입니다. 듣고 오시죠.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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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하시는 이 기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 이 노래 들어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이 아리랑이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아리랑이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알려져 있는 아리랑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아리랑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2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됐죠. 사실 이건 1926년에 만들어진 아리랑이라는 영화 OST였습니다.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게 이 아리랑이었어요. 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옛날에 어렸을 때 기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봤대요. 기차길 기차가 다니는 길 철도를 만드는 사람들을 우연히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아리랑 아리랑 이러면서 아리랑을 부르고 있던 그 장면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때도 일을 할 때 아리랑을 불렀던 거겠죠. 그래서 그 기억을 살려서 그 기억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아리랑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아리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정선 아리랑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의 감성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 유행 이런 게 시대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아리랑이 아무래도 우리 지금 감성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비슷해서 요즘 가장 유명한 아리랑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부분이 21세기 사람 마음에도 이렇게 쏙 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적인 아리랑 다섯 곡을 들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다섯 가지 아리랑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곡이 있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아리랑 이라는 이 단어가 예쁘지 않아요? 아리랑 뭔가 한글로 써도 예쁜 것 같고 아리랑 발음도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리랑 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것도 확실히 모른다고 해요. 다 추측 이럴 것 같다 하는 설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설 중에 좀 유명한 설 세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아리랑 이라는 노래를 보면 가사를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아리랑 뭐 아리 아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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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라리가 낫네 무슨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이런 가사들이 쓰여진 노래들을 다 아리랑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설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알 설 이고요. 알 그리고 두 번째는 의태어 의태어설 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그 설이 있습니다. 헤어짐 설 그래서 첫 번째 알설부터 얘기를 해보면 알이라고 하면 그거죠. 계란처럼 알 새가 낳는 그 뭐라고 해요? 동그란 알을 알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한국은 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알이 좀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물건 알 이라던가 구슬 있잖아요. 구슬 비즈 같은 구슬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물건을 사람 얼굴에 비유를 해서 얘기하면 정말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얼굴이 알처럼 귀엽네요 라고 하던가 얼굴이 구슬처럼 정말 동글동글하고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칭찬인데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알이랑 쓰리랑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처럼 예쁜 누군가와 그리고 슬이랑은 구슬 원래 가사였대요. 구슬이랑 그러니까 알처럼 귀여운 애랑 구슬처럼 귀여운 애랑 알알이가 났네 알알이가 났다. 그러니까 이 두 쌍이 커플이 됐다. 알, 구슬, 커플 이 돼서 고개를 넘어간다. 뭐 이런 뜻으로 가사를 지어서 아리랑 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설이 있었고요. 알 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태어 설이라고 했잖아요. 의태어는 뭔가의 모양 이런 거를 재밌게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알처럼 얼굴이 동그란 사람 동그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동글동글 하네요.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모양을 표현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동글동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기들이 걸어다닐 때 그 걸음걸이를 표현할 때 아기들이 걸어가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그 모습이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방법은 아기가 아장아장 아장아장 걸어가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의태어라고 하는데 이 아리랑 이라는 말도 의태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추측입니다. 한국의 의태어 중에 랑 아니면 롱 이렇게 롱랑 이렇게 끝나는 의태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모습을 한국에서는 꼬부랑 아니면 구부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꼬부랑 할머니 라고 하면 등이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할머니를 꼬부랑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듭니다. 이 모습을 살랑살랑 살랑살랑 흔든다 라고 해서 살랑살랑이라는 의태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다 쓰리다 라는 뭔가 아픈 느낌 아픈 느낌을 표현한 말이에요. 아리다 라는 건 이거 진짜 이런 건 말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아리다는 여러분들 뭔가 매운 거 먹었을 때 뭔가 매운 거 먹었을 때 혀가 팍 이렇게 찡 이렇게 아픈 거 있잖아요. 막 폭폭폭폭 이렇게 크게 아픈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찡 이런 느낌으로 아픈 거 그런 걸 아리다 아린 느낌 이라고 하고요. 또 쓰리다는 음 뭔가 속이 쓰리다 배가 쓰리다 라고 하면 뭔가 바늘로 배를 콕콕콕콕콕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거 정말 작은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걸 쓰리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아프다 아리다 쓰리다 둘 다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데 특히 아리다 쓰리다는 몸이 아플 때도 쓰지만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리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려요. 마음이 쓰려요. 이건 정말 그냥 아픈 것보다 정말 슬프고 막 슬퍼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럴 때 마음이 아리다 쓰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 느낌을 마음이 막 쓰리랑 쓰리랑 합니다. 마음이 아리랑 아리랑 합니다. 이렇게 사용했다 라고 해서 음 아리랑 쓰리랑 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의태어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이별 헤어짐 설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 아리랑 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좀 쪼개볼게요. 쪼개면 아리라는 단어가 있고 랑 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먼저 아리라는 단어는 우리 아름답다 아름다움 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아리따운 아리따운 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름다운 건 뭔가 그냥 정말 beautiful 뷰티풀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리따운 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한국적인 느낌으로 아름다운 거 뭔가 아리따운 여자 라고 하면은 뭔가 한국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차분하면서 이렇게 뭔가 뷰티풀한 그런 한국 코리안 스타일 아름다움 이런 걸 아리따다 아리따운 사람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리랑의 아리는 그 아리따운에서 따온 아리다. 그럼 랑은 뭐냐 아리랑은 뭐냐 하니까 랑은 한자로 남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다 랑 이라는 한자로 쓸 수가 있어요. 신랑 신부 할 때 그 신랑 랑에 쓰이는 랑도 젊은 남자라는 뜻이고 또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낭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낭도 랑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랑 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아리따운 젊은 남자 아리따운 젊은 여자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아라리가 낫네 라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이 아라리는 상사병 상사병 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상사병은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이래서 마음의 병을 얻는 걸 상사병이라고 해요. 헤어지고 누군가랑 헤어지고 너무 슬퍼서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몸도 아프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상사병이 낫다 라고 하는데 상사병은 한자 단어잖아요. 한국어 단어 상사병의 한국어 단어가 아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리가 낫네 라고 하면 상사병이 낫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남녀가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어떻게 하다가 떨어지게 돼서 아라리가 낫다 상사병이 낫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세 번째 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설 중에 어떤 게 가장 메이크 센스 해 보여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이거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리랑 아리랑 이라는 이 단어가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래에 아 뭐 아 이런 아는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아 그리고 라라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아라리 이 가사는 정말 그냥 랄랄라 처럼 노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발음이 좋아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아라리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추측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아리랑은 한국의 정말 소중한 문화다 소중한 음악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2012년에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작곡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만든 노래인데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 계속해서 여러가지 버전도 만들고 지역에 따라 가사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왔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리랑 이라는 노래 그냥 노래지만 또 그 뒤에 숨어있는 문화까지 살펴보니까 재밌는 점들이 많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리랑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또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3대 아리랑 있잖아요. 미량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이 세가지 아리랑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세가지 아리랑마다 이야기가 숨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도 책을 읽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3대 아리랑의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려볼까 하니까요. 오늘 아리랑 팟캐스트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은 다음 팟캐스트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주 라이브 그리고 다음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고 저희는 다음주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 아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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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람